홍래동 원행은 지나가는데 비쎄네 비쎄네 아 비쎄네 사진도 안전한다고 비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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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인강 인강 수고하 집중 리님 조합 졸업 너무 맛있어 먹고 또 먹자 혜영이 혜영이 세 숟가락 넣을까? 응 아이 뿌려 많이 해봐 해봐 어 갈라봐 오 뭐야 저게 노른자 맛 음 쫄깃쫄깃해 그리고 자 이쁜 마음 달 저거 뭐에요 병인가 월병이라는건가 어 써있어 나 이거 다 읽을 수 있네 왕미 무슨 뜻이에요 임금왕 아름다우니 마음생 임 임 그만하는 척 오 딱딱해 오우 이거 꿀빵같다 나 이거 반만 갈라줘봐 손으로 잡아봐 뭐가 되게 많이 씹힌다 내 말좀 들어줄래? 주국류에 많이 들어간 향인데 아 이거 뭐지 카드몸 그런 느낌 응 우리 다 맛보자 부르주아처럼 그러자 다? 응 다 이거는 색깔이 수상해 셰프 리그 만들었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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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이야?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음 치즈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치즈? 치즈? 아니야? 이거 노란건 또 계란인가? 오우 오우 계란이야 아니 계란 왜 이렇게 좋아해 ㅋㅋㅋㅋ 음케익에 원래 계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달 흘러면서 노란 달 팥은 맛있는데 계란 계란이 ㅋㅋㅋㅋ 계란이 참 생소하다 자 먹어 그래야겠어 이렇게 된 거 넘칠 수 없네 좀 더 기름져 보이지 않아요? 오! 다르다! 아! 이거 흰색이다! 계란에서 육포 만나! 뭐? 육포? 아! 뭐 넣었어! 베이컨 같은 거! 아 진짜? 신심? 응 대박 누가 만들었다고? 테프닉 잔딴이야 짠당? 단짠? 단짠?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오! 뭔가 양강이 달라 고급져? 좀 더 키고 할걸 뭐? 고기빵이야? 맛있을 것 같아 그래? 응 대추맛 대추? 어르신맛 어르신맛? 응 어르신맛 응 비려도 되는건가? 괜찮아 우리 어른이야 어른이면 이렇게 무궁별하게 살아도 돼? 무궁별하게 한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묵은 자리에서 문도 있다가 비싸게 요거는 너무 맛있어 색이 엄청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? 아 진짜 맛있다 딱 놓고 아주 진해 커피는 그냥 그래? 나쁘진 않아 안 보여? 여기 장사는 말이었구나 오늘 장사는 말이었구나 땡큐 겨울엔 또 한잔 마셔야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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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촌 Roberta 추워 가자 가자 빨리 도는 것 같지 않아? 맛있겠는데? 짜잔! 짜잔 치킨! 바로 뒤에! 어! 그렇네! 차다! 저 가방이 주나봐 손닭 치킨 내부 타입해나봐 아 진짜? 아니 얘네 뭐야? 엄청 예쁘지? 와! 스타! 맛있다! 그리고 또 다행이 탕후루 스팸 보리 오비될 비싼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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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왔어요 맛있지? 어! 우아! 우와아~~~ 우와아~~~ 또 좋은데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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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 packaging 이ggak 하니? 안글링 다른 kol locks 한글자막 by 현란 . 에로드 없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뭐라고? 뭐라고?